한국의 대천덕 신부 아래 토레이 목사님의 책을 보면요 그 목사님의 책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에 대한 예로요 토레이 목사님은요 이러한 고백들을 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에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현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래 그 토레이 목사님은요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면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스스로도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그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그 새 사람의 옷을 입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버리지 못한 그 부패한 옛사람의 옷을 입고 행했던 그 재성으로 인해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그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빛을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실제적인 행함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은 바로 지혜 있는 자의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본받는 그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로 어둠 속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 그리고 어둠의 일을 하는 자, 또한 빛의 일을 하는 자라는 그런 아주 시각적인 표현으로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의 본문의 그 15절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빛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되는 그 지혜라는 것을 가지고 바로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는 그런 표현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에 관련된 말씀이 우리 15절에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은 바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9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주의하여라는 그 말을 보면요 이 말에는 아주 쉼 없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살펴보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 있는 자 같이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살펴보며 과연 이러한 삶이 내가 살아고자 하는 이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합당한 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따져보고 주의하여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 없는 자가 추구하는 그 최고의 그 선은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서 찾으려는 모습이지만 바로 지혜 있는 자는 잠원 1장 7절에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는 그 말씀과 골롯에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춰져 있느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그 추구하는 그 최고의 선을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즉 3위일체 하나님 그 안에서 찾으려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요 그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은 바로 세월을 아끼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헬라 성경을 보면요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의 그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몇 시 몇 분 몇 초 10분 초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그 특정하게 정해진 그 시간을 말하는데 주로 성경에서는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해져 있는 그 특정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바로 사도바울은요 이 두 번째 의미인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특정한 시간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아끼는 이유는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즉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때의 악함 어떤 시대의 악함이란 그 표현은요 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그 모습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악하다 심판을 하던 악하다의 그 모습 바로 창세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그 홍수, 대용수의 그 심판전에 있었던 이 세상의 모습을 가르쳐서 악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어떤 표현이 또 있을까요?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면 소돔과 고무라의 그 심판이 있기 전에 그 소돔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소돔이 악하다 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살았던 시대도요 베드로 호소 3장 3절에 먼저 이것은 알제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라는 그 말씀처럼요 그 당시도 세상이 너무도 악하여서 이 사도바울은요 에베소교의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날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깨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받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심판의 날이 언제일지는 바로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이 나오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세상에 하나 둘씩 일어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참 진리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는 법적으로 합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마치 현대판의 그 소동과 고모라의 그 모습 현대판 그 바벨론의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나오고 이 세상이 그처럼 변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특별한 시간 바로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제부터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월을 아끼는 삶일까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바오는요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누구의 뜻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도바오는요 영어에서 사용되는 Not A, But B라는 그 공식에 해당되는 모모되지 말고 오직 모모해라라는 그 의미를 가진 헬라오 구문을 사용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어둠의 그 자녀들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이로 번역된 헬라오는요 그 부정사와 곧비를 매다 즉 생각이나 행동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한다는 그 의미를 가진 그 동사와 합쳐져서 생긴 합성어로서 바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한 그 모습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빛의 자녀의 우리들은요 이러한 그 어리석은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반면에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이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나님께 더 나아갈 때마다 방해하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대와 또 우리를 향해 품은 그 뜻을 안다라는 것은 절절로 되거나 우리가 주일날 그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마울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신 그 문장에서 이해하라 라고 번역된 그 동사의 그 단어를 보면요 여기는 함께 또 더불어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와 보내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그 동사가 합쳐진 합성어로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알고 깨달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필요하고 더불어서 우리 인간들이 계속적으로 주님의 그 뜻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그 조명이 없거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없다면요 성경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낱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8절을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9절에서도 17절에서 사용한 그런 동일한 구문이 형태가 나옵니다 영어에서 말하는 not a but b라는 그런 헬라 구문을 사용하면서요 어떻게 해요? 술 취하는 대신 뭘 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그 강한 부정과 금지와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강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헬라 세상 가운데 사는 그 이방인들이 그 술에 취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술을 마시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 기분 좋으니까 한 잔 하잔 하면서 어때요? 이렇게 마시면서 술에 취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 그래요? 아 오늘 기분이 좀 꿀꺼라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이것을 근심을 좀 털어버리기 위해서 한 잔 합시다 하면서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헬라의 그 신들 중에서는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즉 우리가 잘 아는 바카스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에 대한 그 제사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의식이 시작되면 바로 현란한 춤과 음악과 음주와 활락이 동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의 의식이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아주 황홀경에 빠져 있곤 했다고 해요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우리가 마치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술이 술을 먹고 술을 안 드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어때요? 술이 사람을 먹는 것처럼 제 마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정신이 흐린 멍텅해진 일사불성의 그 인사불성의 그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사도바울은요 이러한 그런 사회와 그 종교적인 배경이 아주 익숙해져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요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얻고 또 그로 인해서 영혼의 평정을 얻고 기쁨을 얻는 길은 바로 그 이방신들에게 했던 그 술의 취함의 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요 바로 우리에게 회개와 우리에게 강구가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금 11장 13절에서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느 날 우리에게 갑자기 우리에게 턱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이 충만함이 내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한 번 딱 받으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성령 침례를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한 그 문장의 동사인 받으라라는 것을 보면 헬라어 문법상으로 현재 시제의 명령형이라는 것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억하세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의 명령형 어떤 형태예요? 현재 시제의 명령형을 뜨면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행위의 지속성 어떠한 일을 계속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인 그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공통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그 다음에 기도의 생활입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그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다라는 의미이고 그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의미이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성령 충만한 그 삶을 사모한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뭐 목회자나 평신도나 상관없이요 매일 한 장이라도 더 읽으려고 하는 잠시라도 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더욱더 그 성령 충만함의 그 삶을 그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요 내가 구원 받은 것에서만 만족하고요 성경도 안 읽고 기도를 하는데 하루 새끼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땡큐 지시에서 하며 그 세 번만 딱 하고 기도를 안 한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어떠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실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매다가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사람의 몸은 누가 사는 집이라고 하고 있죠? 바로 귀신이 사는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어때요? 온갖 더러운 제약들과 온갖 더러운 말들도 더럽혀져 있고 꽉 차서 또한 부서져 있는 그런 집의 형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귀신 사탄마귀는 어때요? 그 사람으로부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더럽혀진 그 모든 제약된 것 더럽혀진 모든 더러운 말들이 깨끗하게 정돈이 되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부서진 것은 이제 말끔히 고쳐지는 그런 온전한 그런 집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갔다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전에 살았던 집을 그리워하고 다시 그 집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귀신이 돌아와서 그 집을 한참 동안 지켜봅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지켜보는데 그 집의 그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채워지지 않고 점점 비어있는 빈 상태가 되면 그는 다시는 쫓겨나지 않도록 자신보다 더 강한 그 귀신들을 여러 일곱을 데리고 와서 그 집을 차지한다라고요 차지하게 돼서 그 사람의 형편을 전보다 어떻게 만들어요? 더욱더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더 비참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 귀신은 그런 짓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요 항상 이 성령의 그 충만함이 가득하여 넘칠 수 있도록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뜻은 알고 성령 충만한 그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아갈 그 모습은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에게는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큰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아홉 가지 그 성령의 그 열매는요 바로 이 내적인 열매로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인격과 성품이 누구를 닮아가게 해요? 바로 그리소를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홉 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그런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리소를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맺혀지는 그 외적인 열매에 대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의 열매가 맺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19절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사도바구는요 오늘 이 19절에서요 18절에서는 어때요? 술에 취하면 어때요? 방탕한 모습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건전하거나 바른 이성에서 벗어나 아주 무절제하고 아주 혼미한 그 방탕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와는 반대로 어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찬양의 모습이 나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라는 것이요 그냥 나 혼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는 서로 화답하는 형태로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다는 말로 바로 부부 가운데 이 찬양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 가운데 이 찬양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찬양 부르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할 수 있고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그 괴로움과 외로움과 그 문제를 딱 만져주시는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우리 찬양팀들이 주일이든 평일이든 교회 와서 연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뭘 하고 있다가도 분명히 이걸 급한데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걸 좀 팽겨놓고 찬양팀 연습하는데 어슬렁설렁거려요 우리 찬양팀 우리 집사님들 보셨죠? 어슬렁어슬렁거려요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리는데 뭐냐면 혼자 따라서 해요 방해되지 않을까 봐 방해되지 않도록 그러다가 기회를 보면 어때요? 같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함께 찬양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 충만하기 찬양팀뿐만 아니라 온 성도님들과 더불어 그 찬양을 할 때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안아주시고 하나 되는 것을 저는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찬송을 부를 때면요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아도요 찬양을 부르게 되면 곁에 한 사람씩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르시는 분들이 붙게 돼요 그리고 한참 같이 부르게 되면 어때요? 어느 순간에 한두 분씩 아름다운 화물을 넣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은혜를 깊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서로 은혜를 받아요 또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그 감동 때문에 그것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것처럼 저는요 이런 은혜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찬양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해요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에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요 영적인 그 대화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마오는 주님과의 영적인 대화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19절 후반부에서 너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을 그 찬양으로 하나로 이끌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대화가 되는 그 단계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감동, 감정을 위로하고 우리의 감정을 즐겁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제약에 대한 모습을 아주 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앓을 수 있고 우리의 헌신의 그 다짐을, 그 진심을 고백하는 그 통로가 바로 이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음악과 찬양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있는 그 찬양이요 이 설교 못지않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그 찬양, 어떤 예배, 어떤 집회의 그 찬양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뭔가 고백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감동을 주시면요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4도 바로 20절에서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 주에요 우리 새벽마다 같이 나눴던 우리 생명의 인상 그 본문은요 시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시인들이 저마다 고백하는 것은요 자신의 그 삶이 세상적인 그 상황 속에서 환란 가운데에 있든지 궁핏 가운데에 있든지 위기 가운데에 있든지 아니면 뭐 축복 가운데에 있든지 상관없이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돌보신과 지켜주신과 공급하신 그 은혜로 자신의 그 자신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의 그 모든 만물을 자신이 누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상황에 따라 내가 감사할 수도 있고 아유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가 감사하지 않고 싶어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그 사도바울의 그 고백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 자신이 이곳에 있고 지금의 내 가족이 이 순간에 여기에 있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요 우리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날마다요 우리의 아내들에게 우리의 남편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요 그리스의 그 몸된 교회에 감사를 해야 되고 또한 그리스의 몸을 이루는 동일한 그 지체인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마주 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목소리는 너무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서로 복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의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를 경애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말하는 그 복종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대방의 어떤 힘의 그 권위에 눌려서 맞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보다 낮추어 성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 보고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때에 육신의 부모님을 순정하여 받으신 것처럼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한 지체인 그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 그를 더 높게 성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뭐냐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참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넘게 이 라이프 교회에 와서 제가 함께 성기며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에서 항상 먼저 성기려고 하고 항상 말보다는 행함으로 먼저 힘쓰려고 하고 또는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저는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요즘에 우리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직장과 또 우리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믿는 것은 이 시기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해 주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는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빛의 자녀인 우리가 가져야 할 네 가지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바울은 빛의 자녀로서 우리들의 모습에 첫 번째로는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세월을 아끼는 모습 또한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서로 복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열매 종류에는 지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의 열매 영적인 대화의 열매 그리고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들어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삶과 이러한 열매를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맺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선적으로 우리들의 그 삶의 그 우선순위를 이제는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영적인 삶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사탄은요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이러한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기회로 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도 줘요 우리에게 걱정도 줍니다 우리에게 두려움도 줍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점점 안 나가도 된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지 우리가 두려움에 떨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 지혜 있는 자같이요 빛의 자녀다운 그 삶을 살기에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까 이 세월에 우리가 시간을 아껴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요 주 안에서 서로에게 복종하며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그 라이프 교회를 온전히 세워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